지금 황 후보님께서 말씀 중에 다음 선거에 똑같은 수법이 사용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1년 이상 정도 이 문제를 가장 선봉해서 분석하고 알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1000% 더 진화된 부정선거 수법이 3구 대선에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선거가 국민들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 못 고치면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력을 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바닥 수준 같아요. 인식 수준 정도가. 한국분이면 한번 보시죠. 제가 4월 16일부터 미국 대선을 포함해가지고 매일 콘텐츠를 선거 관련 콘텐츠를 6개 정도 내보냅니다. 그러면 100일이면 600개입니다. 200일이면 1200개입니다. 300일이면 18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엄청나게 깊게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6월 28일 재검표 이전에 예를 들면 황 대표께서 예를 들면 민경욱 의원이나 과거에 당대표로 계실 때 또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그 외에 이 분야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헤치는 사람들을 사적을 좀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받거나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까? 했었고 이분들이 여러 종류의 사의로 부정선거 백서들을 냈어요. 제가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이제 6월 28일 재검표죠. 이제 현장에서 직접 판사의 눈앞에서 증거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문제제의를 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지금 저희 집에는 사실은 부정선거 백서 몇 건 있습니다. 네. 그럼 황 후보님한테 제가 문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이제 영국의 윈스턴 처치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미국의 도움을 확실히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루스벨스 대통령이 영국의 2차 세계는 종전 가까이 올 테입니다. 오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옥스퍼드나 캠블리 대학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루스벨트에 대한 걸 듣더라고요. 그 양반한테 뭘 제공해야 그 양반이 좋아해서 영국을 도와줄 건지 참전을 결정할 건지.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선거 부정 문제가 4월 16일 이후에 이렇게 점화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의 전부를 걸고 그 문제를 파헤치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쩌면은 국민의힘의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연락을 취해가지고 당신이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를 우리한테 한 시간 정도 브리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국민의힘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진실성이나 진지함에 의해서 그 이 사람들이 바닥 수준이구나.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갈급함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사람을 불렀을 거라고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니 미디아 A니 박주연 변호사니 불러가지고 당신도 왜 그렇게 주장하냐. 밥 먹을 시간은 있지만 그런 걸 연구할 시간은 없냐 이야기예요. 제가 언서를 좀 높였습니다마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단 한 사람도 불러서 그 의견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자기들이 연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달 두 달 배운 것을 한 시간 30분에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황 대표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황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왜 그렇게 그렇게 무관심하죠.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는 선거 불복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의 관점에서는 100% 유죄 아니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또 베이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당이 많이 취약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누가 그걸 이슈로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부정선거 백서들을 보면서 사실은 구석구석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선거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있죠. 있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문서위조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 또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정권화에서는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말 되지 않는 도로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부정선거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정부가 들어올 때 드루킹, 김경수 어떻게 보면 김경수는 선거법은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국민들이 정말 속아웃을 일이라 생각하고 있죠. 드루킹에 의해서 지금 이 정권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울산 시장선거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대통령의 친구의 상대방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하셨어요. 이번에 다시 우리 김기현 의원 의원으로 되살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의는 이와 같이 밝혀진다. 제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자료들도 모았고 또 여러 분들을 얘기... 지금 저 공 박사님 말씀하신 그분들 요새 저하고 같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때도 저는 참 처칠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두뇌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빨리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아주 기둥에 해당하는 유력한 그런 후보들이 100%, 200% 이겼는데 사전 투표가 조작 행위가 너무나 맹백해가지고 패배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다 그분들이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거 하니까 선관위를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지판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냥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그 결의 모양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분들이 그냥 입을 다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7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을 때 황대표나 황후보님 저분도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될 건데 저렇게 이제 선관위와 함께 밑보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와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새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제가 앞으로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뭐 제 2유별리를 떠나가지고 정의를 망가뜨리는 일은 안 되는 거죠 뭐 마침 공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부정선거 예방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에도 내고 이러고 있는데 좀 하나 덧붙일 것이 있어요 지금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다 판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고소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판사가 법정에 세우고 판사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 안 갖겠습니까 갖니 갖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또 호선으로 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는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뭘 어떤 결정을 하면 대법원이 잘 바꾸려고 안 해요 결국 같은 식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의원들도 이거 선관위와도 싸워야 되고 법원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판사들이 다 독점하고 전국의 선관위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또 법원이 저도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바꿔놔야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행동하는 정의라는 그런 아주 멋진 표현을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그 한국 후보님 저는 뭐 이렇게 시민이자 한 전문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고 또 큰 일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작은 자기 이익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대의를 추구해야 그래야 부산물로서 본인이 권력을 지는 거지 그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면 권력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치 못합니다 네 한국 후보님 보시죠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도 이렇게 보면 돈을 벌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한 사람들이 30년 40년을 가서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돈을 못 벌거든요 고객들에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제공할 것인가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정치인으로 따지면 대의란 말이죠 그 대의를 추구해야 그냥 자동적으로 바이프로닥트 부산물로 따라온 게 돈인데 어쩌면 요즘에 국민의힘의 많은 유력한 후보님들 보면 저분들이 배움도 많고 평생에 법조 경력들도 풍부하고 또 정의라는 것도 많이 있게 본인들이 배우고 읽었을 건데 지금 가장 대한민국 사회의 큰 현황 가운데 하나가 정의의 구현이고 그 정의의 구현 가운데 선거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 그냥 노예로 사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차에 7월 23일 날 출구를 그래도 황 후보님께서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 부정선거라는 그런 용어나 단어를 대선 후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어떤 변곡점이나 분기점을 제공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짧게 요약하면 그렇게 결단을 내가 해야겠다 이래서 입을 다물어서 안 되겠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지 내가 왜 그렇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 얘기 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공 박사님께서 많이 뼈아픈 말씀하셨는데 잘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다른 당은 어떤가 예를 들어 민주당은 어떤가 이런 얘기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보시죠 항 후보님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보시죠 인간이 인간으로 나가지고 공동체의 약조한 구성원들이 약조한 게 있는데 선거를 불법으로 한다?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선거를 불법으로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불법으로 조작으로 진행한 자들이니까 그래도 혹시 듣는 분들께서 민주당 얘기는 또 많이 안 하시고 국민의 힘만 말씀하시면 여기만 잘못한다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 힘에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떻게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8 제검표 그것이 당장 눈앞에 우리 눈앞에 법률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물건이 나온 거죠 투표용지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신속하게 해라 빨리 해라 법대로 해라 그런 촉구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